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책방에 와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해 드릴 작품은 최남용 작가님의 단편소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입니다. 최남용 작가님은 2001년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하셨고요. 소설집 정죽일 놈전 기억의 저편에 서다 장편소설 바람의 그림자 특충의 노래 시집으로는 만천골의 낙서가 있습니다. 자 작가님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구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최남용 1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30분 후에 예정대로 시애틀 타고마 공항에 도착하리라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직후였다. 안전벨트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류 상태가 몹시 불안정하여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화장실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붙어있는 LED 화면에 지금 막 미국 영토로 들어가고 있는 작은 비행기 그림이 보였다. 운행 정보 기록 표시에 도착 예정 시간이 30분에서 35분으로 늦춰졌다. 아마도 기상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미국에 오기를 망설이던 내 마음을 아는 모양이군. 기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자조 섞인 말을 중얼거린다. 그랬다. 나는 미국에 오는 것을 망설였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의 초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차라리 맞을는지도 모른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상당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던 나는 미국 방문 자체를 꺼려했다. 내 눈치만 보던 아내는 결국 아들 집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말았다. 시집 와서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워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떠난 사람이다. 그것이 더욱 마음에 걸려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꾼 것은 새로 세상에 태어난 손자를 보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것 말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하다. 40년 전에 이 땅으로 이민을 온 어떤 여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더해졌다. 그를 몰라 O와 X만으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다. 1번 문항 남편이 잘해준다. 2번 문항 시집 가족이 잘 대해준다. 3번 문항 육체적 정신적으로 살만하다. 3번 문항 번호에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여 떠나기 전에 내가 미리 써준 국제 편지 봉투에 넣어 6개월에 한 번씩 보내기로 하고 떠났다. 떠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첫 편지가 왔다. 모두 O였다. 6개월이 지났다. 두 번째 편지는 이황과 사망이 X였다. 또 6개월이 흘러갔다. 이번에는 모두 다 X였다. 앞으로 두 번만 더 모두 X일 경우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떠나면서 내게 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후 그녀의 편지는 오지 않았다. 아니다 한 2년인가 지난 후에 아마도 약속을 잊었는가 보다고 생각할 무렵 한 통의 편지가 더 왔었다. 서툰 글씨로 I have moved to the Seattle 이라고 적혀 있었고 문항 모두에는 O도 X도 아닌 델타 세모 3개가 표시되어 있었다. 약속에 없었던 표시의 편지. 무슨 뜻이었을까? LA를 떠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세모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이라는 뜻이었을까? 오래된 일이지만 분명히 약속을 벗어난 편지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다. 나보다 열다섯 살이 많으니까 살아있다면 지금 일은 다섯 살이 된 노파다. 잠시 우리 집에 새들어 살다가 이민을 떠난 여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추한 여자에서 착한 여자가 되었다가 가련한 여자가 되기도 하고 평생 가끔씩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한 여자였다. 지금 나는 아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녀의 흔적과 관련이 있는 시애틀이라는 이유 때문에 망설이던 미국을 향해 출발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나는 떠났고 비행기는 안착했다. 아들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비행기 멀미는 안 하셨어요? 자동차를 출발시키면서 아들이 묻는다. 미국 영공에 들어설 때 잠깐 흔들렸을 뿐 편히 왔어. 어멈가 애기도 건강하지? 예, 다들 편해요. 시차 적응을 하시려면 주무시면 안 돼요.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피곤해 겨워 눈을 감는 나를 보며 아들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잠깐 눈을 붙이고 쉬어야겠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전혀 예상치 않게 45년이나 지나버린 어떤 상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 열다섯 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이다.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방구석에 내던져놓고 우리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골목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다보고 있었다. 7월 한여름 후덥지근한 열기가 좁고도 긴 골목에 잠겨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더위 때문만은 아니다. 평소에도 사람의 왕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골목이다. 평일에는 저녁 늦게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3, 4시쯤이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어떤 때는 제법 왕자지껄 소란해질 때도 있다. 그건 순전히 미군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지금 그 골목길로 들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줄곧 이 동네에서 자랐건만 혼자서 이 골목을 지나갔던 기억이 별로 없다. 할머니 살아생전에 혼자서는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지 말까 하는 생각과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고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도 모르는데 가볼까 하는 생각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골목 중간쯤에 살고 있는 친구 택수가 며칠 전에 한 말이 가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잡아채고 있었다. 야, 너 사람 훈래하는 거 봤어?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수가 느닷없이 물었었다. 택수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저만 알고 있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조그만 소리로 우출대며 말했다. 그건 새끼 같기 위한 거라던데? 사람도 그걸 해야 애가 생겨. 아닌데? 애기는 황새가 어부다 준다고 그러던데? 입맛 그건 어른들이 창피하니까 쐐기는 거야. 그럼 사람도 개처럼부터? 비슷해. 하지만 애기 때문만은 아니야. 재미보기 위해 쇽쇽도 하니까. 쇽쇽은 또 뭐야? 그게 그거야. 궁금하면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 대문 열어놓을 테니. 시, 시에 소재한 미군부대 부근의 어느 마을 골목길. 2미터 폭밖에 되지 않는 길은 한편 구석으로 흐르는 시궁창 도랑을 빼고 나면 겨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도 어깨가 맞붙을 정도로 비좁았다. 용쾌 전쟁폭격이 피해간 몇 채의 집을 빼고는 200여 미터가 조금 넘는 골목길 양편으로 판자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피난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에 탄 집을 판자로 대충 보수하거나 여기저기에서 헌 목재들을 주워 모아 지은 집들이다. 미군부대 철조망 우타리를 따라 신장로가 있고 신장로 건너편에 있는 골목 입구 양쪽에는 소위 클럽이라고 하는 댄스홀이 있었다. 대로변에 있는 이 두 건물만이 유일하게 새 목재로 지은 새 건물이다. 하나는 쓰리세븐이라는 백인 전용이고 또 하나는 블랙로즈라는 주로 흑인이 출입하는 바였다. 골목의 입구 반대쪽은 폭이 다소 더 큰 골목이 가로질러나 있다. 이 골목 3거리 좌측 모퉁이에 있는 구멍가게가 숙부 내외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10여 년 전 전쟁 중에 그리고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 폭이 넓은 골목으로 걸어서 학교는 물론 동네 밖 외부와 소통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어쩌면 학교를 빼고 나면 바로 그곳이 그 시절 내 세계의 정부였다. 반면에 폭 좁은 골목길은 할머니로부터 혼자서는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통제 구역이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무심코 아이들과 어울려 골목을 통과해서 신장로로 나갔다가 크게 꾸중을 듣고 난 이후에는 통제 명령에 순종했다. 물론 골목 중간쯤에 있는 택순의 집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사실상 통금은 해제된 셈이나 나는 아직도 몸에 뵌 습관처럼 골목 통행을 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보자. 마치 할머니의 눈치를 보듯 하늘을 한 번 흘끗 올려다보고는 골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벌써 오후 3시. 조금 있으면 삐루와 먹을거리가 든 노런 봉투를 가슴에 안고 미군들이 빠가 있는 신장로로부터 하나 둘 이 골목으로 들어설 것이다. 아직 골목길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내 발소리가 낼는지도 모를 진동을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골목의 중간쯤에 있는 택순의 집이 멀게만 느껴졌다. 시궁창 도랑에는 빨간색 실지렁이 무리가 여기저기 눈에 띄고 띄엄띄엄 웅덩이 진 곳에서는 좋지 못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꽃처럼 피어있는 실지렁이 무리를 나무 막대 끝으로 툭 건드리면 부피를 줄이며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경험을 다시 시도하진 않았다. 택순의 집으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스며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모든 집들이 골목길에 연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문이 있는 골목 쪽은 물론이고 집과 집 사이에도 판자 울타리를 친 작은 마당에 있는 집들도 꽤 여러 채 있었다. 택순의 집도 그랬다. 그가 알려준 대로 우측으로 열한 번째 집 대문을 망설임 없이 들어섰다. 문은 걸려있지 않았다. 두 쪽으로 된 나무 대문을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힘없이 안으로 열렸다.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 편에 작은 마당이 있고 집은 반대로 꺾인 기억자로 놓여있었다.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택수가 왼편으로 꺾인 쪽에 있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바른 쪽 검지를 입술 위에 세로로 세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누가 있어? 오늘은 어른들이 일찍 돌아오셨어? 그의 손 신호를 보며 숨소리도 죽인 채 속삭이듯 물었다. 아냐 아무도 없어. 역시 신랏같은 목소리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옆집 양갈보 집에 양코베기가 왔어. 양갈보라니? 왜 그렇게 나쁜 말을 써? 날마다 다른 양코베기 놈을 데리고 와서 훈례를 하는 년을 양갈보라 부르지 뭐라 불러? 매일 다른 놈이라고? 쉿! 조용히 해! 택수는 다시 한 번 더 내게 주의를 주고는 내 한쪽 손을 잡아 끌며 집 뒤편으로 돌아갔다. 집 뒤는 건물의 벽면과 아랫집 한자 울타리 사이의 1미터 남짓대는 폭 좁은 공간이 또 하나 짧은 골목을 이루고 있었다. 어른 키보다 더 높게 촘촘하게 박아놓은 울타리와 공간의 하늘을 반쯤 가린 처마 때문에 아직 대낮이었음에도 어둑어둑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고양이 걸음을 하던 택수가 대여섯 걸음을 가서 멈춰섰다. 잡았던 내 손을 놓고 그는 울타리 중간쯤에서 판자에 박혀있던 옹이박이를 두 손가락으로 가만히 끄집어냈다. 미리 옹이가 빠지게 해놓은 것과 능숙한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님이 분명했다. 옹이가 빠진 구멍으로 햇살 한 줄기가 환하게 스며들어왔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한쪽 눈을 구멍에 갖다 대고 아랫집을 엿보던 그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아직 안 해. 좀 기다려야 될까 봐. 하며 모기 같은 소리를 내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엿보는 행동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도대체 울타리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궁금함으로 가슴이 콩닥거렸다. 벌벌 떨리는 걸음으로 그가 물러난 자리로 다가가서 구멍에다가 한쪽 눈을 갖다 댔다. 따갑게 내려쪄이는 햇볕이 한가득 아랫집 별채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울타리로부터 10미터쯤 떨어져 이쪽 방향을 향해 세워진 작은 건물은 본체 쪽을 향한 문을 폐쇄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낸 독립 건물이었다. 순전히 새를 주기 위해 그렇게들 집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마당에는 채송화와 금자나 등을 심어놓은 작은 꽃밭이 있고 수동 지렛대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펌프도 보였다. 그저 평범한 집의 정경에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 빈 마당뿐이잖아. 야 얼뜩이 누가 마당을 보랬어? 집 안을 보라고. 그가 내 별명을 들먹이며 말했다. 나는 때려던 눈을 다시 구멍으로 가져갔다. 방문과 창문이 모두 열려있어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더구나 아랫집 터는 택순의 집보다 위치가 낮아서 창문을 통해 방 끝쪽에 놓여있는 비어있는 침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눈을 돌려 방문 쪽을 바라보니 비스듬히 보이는 탁자에 두 남녀가 앉아서 무엇인가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낮부터 삐루 마시는 모양이지.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인마 시동을 걸고 있는 거야. 시동이라니. 짜스가 니가 왜 얼뜩인 줄은 알아? 도대체 말을 알아들어 먹어야 말이지. 도대체 뭐냐니까. 좀 있으면 쟤들 밖에 나와서 물먹을 할 거다. 그러곤 시작을 하는 기라. 뭐를? 니 오늘 쇽쇽하는 거 보러 안 왔나?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안되겠다. 난 가련다. 나는 울타리에서 물러나 정말로 집으로 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린 줄 모르지만 미국말 하는 남자의 목소리와 허니 육아 먼저 씻어 하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여자의 목소리였다. 자동적으로 다시 눈이 구멍으로 다가갔다. 옷통을 벗어버리고 팬츠만 입은 백인 사내와 속살이 들여다보일 것 같은 하늘거리는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가 펌프가 있는 오물가에 나와 있었다. 어디선가 본 여자라는 생각이 슬쩍 지나간다. 여자의 손에는 큰 수건이 들려있었다. 여자가 펌프 지렛대를 저었고 사내가 엎드려 펌프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로 등목을 하더니 털이 숭숭 난 다리를 물로 대충 씻는다. 여자가 수건을 건네주며 야 그것도 씻어 하며 킬킬거린다. 사내가 수건을 받아 물기를 닦아내고는 다시 물에 적셔 팬츠 안으로 넣어 물이 안 간 곳을 닦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여자는 어떻게 물목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침을 삼켰다. 생전에 저렇게 곱고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인데 어쩌면 옷 벗은 알몸의 여인을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여인은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사내를 앞세우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마 방에 가서 씻을 모양이었다. 그들의 뒤를 쫓아 눈을 방 안으로 옮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방으로 들어간 남녀는 하필이면 열려있는 문을 피해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나타나지를 않았다. 숨을 멈추고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택수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침대로 나타나야 한다. 기다리는 마음과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상반되는 생각이 교차된다. 며칠 전에 택수가 한 말이 떠올랐다. 자식, 것도 몰라? 너 숙회가 암케하고 엉켜서 헐떡이는 거 못 봤어? 그게 흘레야.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난 더 이상 안 보련다. 안 보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섰다. 빙신 얼뜨기. 싫으면 그만 놀아. 택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울타리 구멍으로 눈을 가져갔다. 나는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서 있기도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멀끔히 택수의 얼굴을 쳐다본다. 어느새 어둠에 눈이 익었는지 어둑하던 공간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았다. 그의 얼굴 표정까지도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아무 표정도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구멍 밖의 세 개를 훔쳐보고 있다. 그의 표정이 변한 것은 바로 잠시 뒤의 일이다. 한다 해. 그의 얼굴 표정이 찌그러드는가 하더니 색색하고 신음소리를 흘려내보낸다. 그의 한 손이 아랫도리 속으로 들어가더니 허리춤 및 어느 한 곳을 움켜잡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끄응 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다. 덜컹 겁이 났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택수란 놈이 금방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지나갔다. 색색어. 괜찮아? 얼떨결에 그의 별명을 불렀다. 어. 너도 한번 봐. 실눈을 감았으되 입을 해벌린 채 그가 대답했다. 겨우 안심을 하며 그가 시키는 대로 구멍 밖의 세 개를 훔치는 순간 갑자기 감전이나 된 듯이 온몸의 겉껍질이 일시에 굳어버렸다. 숨마저 쉬기가 힘들다. 다만 심장은 쿵쿵거리며 요동을 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미소리가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그 여자가 누구라는 것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는 토악질이 발작하듯 일어났다. 3. 거의 다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아들의 차는 남북으로 이어진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상준이라는 분을 아세요? 제 아비가 시애틀에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묻는다. 아, 그래. 전화했더냐? 뭘 하더냐? 어저께요. 아버지 오시면 전화해달라던데요. 지금 전화하실래요? 아냐, 급할 것 없어. 예전에 한국에서 알던 사람인데 뭘 좀 알아가지고 네 전화로 알려달랬어. 무슨 일 하는 분이세요? 이곳 사세요? 아, 잘은 몰라. 은퇴하고 20년 전에 이곳에 왔다지 아마. 어물어물 대답했다. 실제로도 현재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의 친구였으며 장교로 혁명군에 가담했고 초기 정부부에 근무했다는 것들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여인에 대해 말해야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차창 밖을 내다본다. 저 멀리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운타운인 모양이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예, 저 다운타운에서 한 5분만 더 가면 집이에요.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분 전화인데요? 받아보세요. 아들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는 핸드폰을 넘겨준다. 어어, 그래. 택수. 나야. 지금 막 공항에 도착해서 아들 집으로 가고 있어. 나는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의 개명 전 이름을 불렀다. 피곤하겠지만 웬만하면 오늘 만나세. 너무 보고 싶으이. 아니야. 오늘은 손자도 보고 좀 쉬어야겠네. 미안하이. 그는 더 이상 졸라대지는 않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부탁했던 린다 정이라는 여인을 찾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인을 너무 집요하게 찾으면 색색이 녀석이 어떤 눈치를 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존재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먼 친척이 되며 CEC에 살다가 1963년에 LA로 이민을 왔고 그 후 시애틀로 이주를 한 75세의 린다 정이라는 노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보부 직원으로 LA 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대직 후에 시애틀에 둥지를 튼 그의 전력이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버지 다 왔어요.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다. 한국에서는 5층 이상만 아파트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을 아파트라고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현관 벨을 누르자 며느리가 화난 웃음을 머금고 나를 맞는다. 어린 것은 장난감 같은 작은 침대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다. 하범과 똑같구나. 그랬다. 아들이 처음 내게로 왔을 때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아내가 이 녀석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너무 빨리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의 억지 때문에 아내는 미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아버님 한국과 17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때문에 몹시 피곤하셔도 낮에 주무시면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잘못하면 계시는 내내 고생하세요. 차라리 저녁때까지 아범과 시내 구경을 하고 오시죠. 오랜 미국 생활이 몸에 밴 탓일까. 며느리는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마치 내쫓기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 아들도 제 아내와 같은 생각인지 시내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럼 그렇게 할까? 아참, 그것보다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좋겠다. 전화를 걸어봐라.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다. 이곳에서도 내 뜻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들내에게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금방 전화가 연결됐다. 택수, 날쌔. 아무래도 자넬 먼저 봐야겠어. 지금 말이야. 녀석은 기분 좋은 톤으로 껄껄 웃더니 아들과 통화하게 해달란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다. 자동차로 10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스타벅스 1호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운전대를 잡은 아들이 설명을 한다. 다운타운의 빌딩 사이로 꼭대기가 우주선처럼 생긴 꽤나 높은 탑이 시야에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만국박람회 기념탑이에요. 니들스페이스 전망대라고 셰틀의 상징 건물이 됐어요. 아들이 내 시선을 의식했는지 재빠르게 설명했다. 조금 있으면 20년 만에 중마거울을 만난다. 그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는 어쩌다 한두 번씩 전화는 했지만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얼마나 늙었을까 녀석도 반갑이 넘었으니 변했을 그의 모습을 그려보려는데 놈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얼굴이 다가왔다. 4. 숙모가 내게 잠시 가게를 보라며 집을 비운 날이었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하필이면 그날 그 여인이 생글거리는 얼굴을 하고 가게로 걸어들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고운 여자라고 생각하던 여인이다. 가끔 우리 가게에 들러서 주로 샴페인을 사가곤 했는데 그녀에게서는 전혀 양공주 티가 나지 않았다. 야한 화장도 하지 않았고 가슴이 파이거나 요란한 문양이 그려진 원색의 옷도 입지 않았다. 끝을 뒤로 살짝 말아올린 어깨에 찰랑거리는 단정한 머리와 주로 검은색 주름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 여염집 큰아기처럼 보였다. 이야기할 때는 소곤거리듯 말했고 어른에 대한 예의 또한 올발랐다. 이야기할 때 가끔씩 내비치는 하얀 이빨과 미소 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보르물은 소녀티를 갓 벗어난 처녀의 자태를 담고 있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이었던 일만 아니라면 나는 아직도 그녀가 양공주라는 것도 몰랐을 테고 더더구나 천사처럼 웃고 있는 저 얼굴 뒤에 얼마나 추한 진짜 얼굴이 숨어있을 줄 알기나 했겠는가. 오늘은 진수 학생이 가게를 보시네요. 숙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린 내게 존대를 하고 있다. 가증스럽다.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며칠 전이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나 지금 그녀 입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이 싫었다. 이름이 더러워질 것만 같았다. 며칠 전 옹이 구멍으로 보았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대답은 물론이고 눈도 맞출 수가 없다. 진수 총각이 화가 난 모양이네요. 착한 학생도 화낼 때가 있는 모양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시선은 다른 곳에 둔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내가 뒷방으로 이사 온다고 숙모님이 말 안 하시던가요? 에? 어린 집으로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사를 할까 하는데 괜찮죠?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숙모님하고 계약도 하고 끝난 얘긴데. 그때 숙모가 돌아왔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다. 조카가 린다정이 이사 오는 거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알아. 하지만 그 여잔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니까 염려 마라. 숙모가 아주 작은 음성으로 타이르듯 말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할머니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자의 가식에 속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었다. 다음날부터 저녁이면 중사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미군이 왔다. 출퇴근을 하는 직업 군인이란다. 그의 현지처가 되어 살림을 차린 것이다. 이사를 거부하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버져가는 대신에 호기심이 살살 피어올랐다. 옹이 구멍으로 보았던 것들이 역겨움 대신에 짜릿한 흥분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훔쳐보고 싶었다. 같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이상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 시각뿐 아니라 청각도 곤두세우고 뒷방의 움직임을 살폈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3년을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갈 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80도 다른 모습.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어쩌면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 남들은 물론 우리 식구들에게는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없었고 특히 내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사나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항상 따사로움이 느껴졌다. 어쩌면 고아인 내게 보내는 연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그녀와 시선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가면을 쓰고 사는 가증스러운 여자라는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뒤바뀐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서 연유되었다. 밖에서 놀다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냉수를 찾는 나의 귓가에 안방으로 연결되는 쪽문을 통해 여자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는 여인을 도닥이는 숙모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신정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가더니 하루 만에 벌써 돌아왔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귀를 쫑긋이 세운다. 1950년 8월 피난처인 대구에서 그녀는 결혼을 했단다. 17살에 어린 나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혼이었다. 신랑은 의정부에서 피난 온 김부잣집 큰아들이었다. 고향에서 50년이나 떨어진 곳이었으나 몇천 석지기인 김부잣집의 명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전쟁 중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겨우 생계를 면할 정도의 빈농이었던 처지에 김부잣집의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징집 영장을 받은 큰아들의 씨를 받겠다는 김부자의 목적과 피난제에서 매입 끼니가 걱정인 판에 먹는 입 하나 줄일 수 있다는 여인의 아버지 생각이 맞아떨어져 급하게 결혼은 성사됐다. 당장 쌀 몇 섬값도 주겠다 하고 귀양하면 밭대기 면마지기도 떼어준다고 하니 아버지는 그저 황송이하며 딸을 내준 것이다. 최야를 치르고 이틀 후에 새신랑은 전장으로 떠났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전사 통치가 날아들었단다. 신랑의 얼굴은 떠오르지도 않는데 청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도 받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구박이 시작됐다. 서방 잡아먹은 년이란 욕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왔다. 인천으로 상륙하여 북진하는 아군을 따라 귀양한 시집 식구들은 몇 달 안 되어 재산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다. 친정에 며칠 다녀오라던 시어머니의 다정스런 목소리가 그네만을 남기고 떠나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기댈 곳 없는 여인에게 전쟁은 극단의 결정만을 요구했다. 차마 친정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주막집 주머로 전전하다가 휴전이 된 후에는 미군부대 부근 기지촌 여인이 되고 말았다. 친정 아버지는 죽지 못할 양이면 당장 더 멀리 떠나라 호통이셨단다. 그녀는 씨씨로 몸을 옮겨왔다. 기구한 사연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뢰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녀의 어깨에 어머니와 어린 새 동생의 생계가 무거운 짐으로 얹혀졌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명감이 생기면서 용기가 나더란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 친정 식구들 생계는 물론이오 동생들 학비도 만만치가 않았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동생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고 이번에 큰 남동생이 결혼을 했단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그녀가 아주 서럽게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친정일 갔었구먼. 아주 장해. 그만 울어. 큰일을 하고선 왜 울어. 숙모도 훌쩍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거려주는 모양이다. 결혼식장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녀가 또다시 꺼이꺼이 더욱 슬프게 울었다. 아니 왜? 결혼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엊그제 막내 동생이 전화를 했어야 알았어요. 결혼 전날에야 연락을 하다니 원. 이번엔 고생만한 큰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나보네. 그런데 왜 식장엔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갔어요. 다시 흐느껴 울었다. 숙모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더 묻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야기는 계속됐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지만 시간이 임박해서야 예식장에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란다. 그리고는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면서 초조한 얼굴로 사방을 살피더니 사돈과 새 애기에게는 삼남매 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그녀는 예식장을 떠났다고 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주 거세게 높아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된 채였다. 5. 아버지 여기에요 아들 집에서 출발해서 시내 중심가를 관통해 서쪽으로 십여 분 만에 도착한 곳은 바닷가 부분인 것 같았다. 짭짤한 갯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바다를 접하여 2층으로 건축된 건물은 지역 농산품과 수공예품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재래시장이고 도로 건너편은 꽤나 오래됨직한 일반 상가가 늘어서 있다. 아들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눈에 익은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스타벅스 커피점의 간판이다. 회사의 1호점이란 상징성 때문일까. 다른 매장과 달리 사이렌을 상징하는 로고 3개가 나란히 붙어있었다. 사이렌은 달콤한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을 유혹하여 죽게 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인어였다는 생각이 문득 지나갔다. 사나이를 부르는 죽음의 여인 사이렌 상징치고는 조금 이상했다. 녀석은 하필이면 왜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무슨 낌새를 챈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이 이어진다. 스타벅스 1호점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늘어서 있었다. 상징성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의 설명이다. 그때였다. 늘어선 줄에서 벗어나 조금 떨어진 장소에 혼자 서 있는 동양인이 눈에 들어왔다. 녀석이었다. 20년이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차를 세우게 하고 아들을 돌려보냈다. 그에게 아들을 소개시키지 않으려는 의식적 행동이었다. 이보게 택수! 십여 미터 전방에서 그를 불렀다. 아우, 진수! 이게 얼마 만인가! 그런데 어떻게 혼자 왔지? 내게로 급하게 달려와서는 좌우를 살피며 그가 묻는다. 택시를 타고 왔어. 헌데 반백의 머리만 빼면 하나도 안 변했군. 자네도 마찬가지야! 그가 반갑게 악수를 안으며 한 손을 돌려 어깨를 끌어앉는다. 중마고울한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헤어진 것처럼 어색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재래시장 2층에 있는 음식점으로 그가 안내했다. 창밖으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가 보였다. 육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만이었다. 제법 큰 배 몇 척이 떠 있었다. 피곤한 줄 알면서도 빨리 만나고 싶었네. 시차 적응에도 괜찮고 해서. 예약을 해두었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나왔다. 차림 방법이 색다른 집이었다. 테이블 위에 넓고 얇은 알루미늄 호일을 깔더니 그 위에 옥수수와 감자, 각종 조계료계 등을 섞어서 찐 해물찜을 쏟아주었다. 소스와 야채 절임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고 우리나라 소주를 내왔다. 주인이 한국 사람일세. 이런 분위기가 자네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군. 조금은 다른 분위기지만 한국 어느 뒷골목에서 자네를 만나고 있는 것 같구만. 한국에서처럼 우선 소주 몇 잔이 오고 갔다. 근간에 상대 안부는 서로 묻지 않았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탓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아봐 달라던 여자. 나도 아는 여자지. 그가 먼저 린다정의 이야기를 꺼냈다. 대답하지 않았다. 역시 그는 정보부 출신답게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다. 63년도에 이민으로 온 미국 이름을 쓰는 여자. 그 시절이라면 10중 8구는 양공주 출신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노코멘트세. 하여간 찾긴 찾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못 찾았네. LA와 시애틀에 있는 교민단체가 교회 그리고 영사관에도 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자네의 전직도 도움이 안 된 거로군. 출신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한동안 자네 집에 살았던 그 여인이란 생각을 했지. 택수의 코가 벌렁거렸다. 그 여인이라. 어린 시절 버릇이기도 한 택수의 벌렁거리는 코를 보며 직감적으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알아챘다. 작고도 못 찾았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더 이상 체근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시선을 내 얼굴에 맞추는가 하더니 스르르 눈을 감으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고 떨리는 음성이었다. 환갑이 지나고서야 내 인생을 후회하기 시작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세 번의 결혼 모두 이혼으로 끝을 냈네. 내가 아내를 버렸다고들 이야기하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세 사람 모두 나를 떠난 것이더라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직접 듣고 싶어 그렇게 물었다. 여자를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은 내 탓이었어. 무의식 속에 계집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잠재 있었던 게지. 내 인생은 내가 망쳐버렸어. 그것하고 내가 찾는 여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심정으로 물었다. 변명 같지만 여자를 우습게 보는 내 잠재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다가 어린 시절에 어느 한 순간이 마음에 지피더군. 자네도 처음이었나? 성에 대해 꽤나 잘 아는 것 같더니만 너보다는 며칠은 빨랐겠지. 끝내 그의 목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더 이상 우린 말을 하지 않았다. 술잔만을 계속 주고받았다. 둘 다 많이 취했다. 데려다 준다는 그를 뒤로 하고 나는 혼자서 아들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왔으니 서쪽을 향해서 말이다. 어림으로 방향을 잡아 걷는 발걸음마다 몇 가지 생각이 함께 따라왔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몹쓸병을 얻게 된 이유가 내 탓이라는 생각. 평생 바람잘날 없는 남편을 보며 까맣게 타버렸을 아내의 가슴. 이곳에서 태어난 손자 녀석이 겪을 모든 첫 경험은 아름다운 것들이면 좋겠다는 바람 등이었다. 다리가 꼬일 정도로 휘청거렸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네, 최나명 작가님의 단편소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이 시간도 편안히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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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